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34%, 부담된다는 응답이 24.2%로 전체의 58.2%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은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45%로 중기업 17.5%보다 2.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금리 장기화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장기기업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